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야당은 정부 자리를 다 검사로 채우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신인 본부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대검찰청 부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뒤 신설된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대 본부장은 경찰 내부 출신이었습니다.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현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하다거나 검찰 비리 수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권 실세가 국수본부장에 발탁돼 오히려 경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정부의 모든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가장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신임 본부장은 한때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전력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